모든 것은 형성되어진 것, 12연기의 생겨남과 그 소멸됨 또한 따로 존재하는 분리된 자아 개체가 아니니라. 여러 경전 해설에서 언급하는 12연기의 가르침은 윤회, 카르마의 과보, 윤회의 주기 등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세속의 전통적이고 상대적인 진리인 속제에 속하며, 불교의 가장 심오한 가르침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기에 올바른 뜻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회복한 연기는 우리를 궁극적인 진리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환생, 카르마의 과보, 생과 사가 돌고 도는 윤회라는 개념은 부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상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연하기 전인 기원전, 7세기나 8세기 무렵부터 인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례를 우파니샤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는 부처님 생전에 등장한 것도 있고, 불멸 후에 등장한 것도 있습니다. 카르마에 대한 믿음은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그 결과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뿌린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환생을 거듭하며, 이생에서 행한 것이 다음 생을 좌우한다고 믿었습니다. 사람의 몸 안에 불멸의 영혼이 존재한다고 믿었고, 몸이 죽어서 흩어지면 영혼은 몸을 떠나 새로운 몸을 찾는다고 믿었습니다. 윤회를 거듭한다는 관념은 영혼이 존재한다는 관념과 함께하기 마련입니다. 반면 불교는 불멸의 영혼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카르마와 윤회라는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 내용을 탁월하게 수정했습니다. 연기 연기는 현상의 발현을 설명하는 불교의 근본 가르침입니다. 세상 만물은 상호의존한 가운데 발생하는데, 이는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연기를 뜻하는 산스크리트어인 프라티티아 삼유파다는 의존하는 가운데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연기를 설명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연결고리인 인연의 수는 12가지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항상 12연기 혹은 12인연에 대해 설파하신 것은 아닙니다. 12가지가 아닌 가지수로 연기를 설명하신 적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처님이 연기에 대해 처음 설파하신 대인연경에는 9가지 연기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첫 번째 인연은 무명, 즉 어리석음입니다. 이 가르침에 따르면 망상이나 무지를 뜻하는 무명은 충동, 행동, 성향이라고도 풀이하는 행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망상은 잘못된 행동 또는 잘못된 충동을 야기합니다. 이 에너지는 맹목적이기에 고통을 불러옵니다. 다음으로는 행동으로 인한 의식이 있습니다. 이 의식에 근거하여 몸과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6개의 감각기관과 그 감각대상이 있습니다. 이를 유깁처라고 합니다. 유깁처가 있기에 접촉이 일어납니다. 접촉으로 인해 느낌이 일어납니다. 느낌이 있기에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갈망이 있기에 취하려고 듭니다. 취하려고 들기에 존재가 있습니다.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서 거듭되는 윤회를 겪어야 합니다. 또한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죽어야 합니다. 이는 연기를 나타내는 전통적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12연기는 환생과 부활을 설명하는 데 목적을 두지만 궁극적 차원에 이르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설탕은 달콤한가? 12연기에 대한 전통적 해석의 첫 번째 단점은 두 번째 고리인 행의 설명에 있습니다. 삼스카라라는 단어는 성, 즉 형성되어진 것 또는 복합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환생을 설명할 목적으로 12연기를 사용할 때는 삼스카라를 카르마로 해석합니다. 카르마는 우리를 또 다른 삶으로 인도하는 몸과 말 그리고 마음의 행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삼스카라라는 단어를 이 같은 뜻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세상에서 인식하는 현상을 묘사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 설탕을 넣는다고 합시다. 설탕을 분자로 분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뜨거운 커피에 설탕을 넣고 숟가락으로 저어주는 것입니다. 설탕 결정이 용해되어 설탕 분자가 되면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 어떤 필터도 통과해버립니다. 설탕을 넣은 물은 필터로 걸러도 여전히 달콤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화학자에게 설탕 분자를 원자로 분해해달라고 부탁하면 화학자는 질량 분광기를 사용해 그 부탁을 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면 수조계의 탄소 원자와 수조계의 산소 원자, 수조계의 수소 원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 단맛이 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맛은 단맛이 없는 성분으로만 만들어집니다. 탄소산소수소 원자는 적절한 방식으로 결합해서 단맛을 만들어냅니다. 이 원자들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제거해버리면 단맛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 가지를 다시 모아 결합하면 단맛이 생겨납니다. 고통도 그러하고 행복도 그러하고 부처님도 그러하고 구름도 그러합니다. 세상 만물이 모두 그러합니다. 모든 것은 형성되어진 것입니다. 꽃은 형성되어진 것입니다. 나무도 형성되어진 것입니다. 몸도 형성되어진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은 모두 형성되어진 것입니다. 형성되어진 것을 뜻하는 영어 단어 포메이션이 삼스카라의 영어 번역어로 안성맞춤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2연기에 대한 전통적 해석의 두 번째 단점은 우리가 갈망하고 취하려들며 존재에 애착하게 만드는 원인이 오온이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인 가르침은 우리에게 의식, 몸과 마음 6개의 감각기관, 접촉, 느낌이 있기 때문에 갈망이 일어난다고 암시합니다. 그러나 깨달은 자, 붓다를 보십시오. 붓다에게도 의식과 몸과 마음이 있습니다. 붓다에게도 6개의 감각기관, 접촉,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붓다는 갈망 없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붓다는 자유롭고 집착이 없으며 연민과 자비를 베풉니다. 붓다는 괴로움을 보면 마음 챙김과 집중의 에너지를 일으키고 주변 대상이 자신에게 접촉하도록 허용하되 연민과 자비로 감싸안습니다. 연민과 자비는 일으키고 키워나가기에 지극히 바람직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접촉과 느낌이 오직 갈망하고 취하는 것만을 불러온다고 말한다면 이는 진실이 아닙니다. 괴로움의 원인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오온은 갈망과 취함을 불러올 수도 있지만 또한 깨달음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오온은 이해와 사랑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형성되어진 것의 실상을 바라보라. 어리석음에 빠진 사람은 형성되어진 것에 분리된 자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형성되어진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태어남과 죽음에 대한 관념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지혜를 발휘하면 형성되어진 것을 보았을 때 그 참된 본성은 태어남도 죽음도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본질에 가다올 수 있다면 그 형성되어진 것의 진면목을 제대로 바라본 셈입니다. 태어남과 죽음에 대한 관념은 언제나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관념과 함께이므로 괴로움의 원인으로 존재를 탓하는 것은 전통적 해석의 또 다른 단점입니다. 비존재 없이 어떻게 존재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인연의 하나로서 존재는 존재이자 비존재로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은 존재 때문이 아니라 존재와 비존재라는 관념 때문입니다. 접촉과 느낌은 갈망과 혐오를 불러올 수도 있고 자비와 자유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되느냐는 우리가 감각기관과 접촉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접촉과 느낌이 일어나면 취하려 될 수도 있지만 내려놓고 자유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존재와 비존재라는 관념에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겪습니다. 우리는 존재를 두려워하거나 혹은 비존재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으면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관념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물론 이미 배웠듯이 존재와 비존재라는 관념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다섯 가지 인연 우리는 어리석음 혹은 망상 때문에 형성되어진 것에 분리된 자아가 있다고 착각하고 또한 그것이 연구하다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관념에 비추어 보기에 세상 만물을 존재와 비존재라는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바로 그 이유로 우리는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돌고 돌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인연, 즉 오연기로 간단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무명, 분리된 자아 개체로서 형성되어진 것, 생사존재, 비존재, 윤회. 반야심경은 이들 인연이 제각기 따로 존재하는 분리된 자아 개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다섯 가지 인연 모두는 서로가 서로의 원인으로 착용합니다. 하나의 인연이 먼저 발생하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인연이 뒤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연기라는 말의 뜻처럼 이것들은 서로 의지하여 함께 일어납니다. 하나가 있으면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인연이 분리된 자아 개체가 아니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따로 존재하는 개인적 자아나 영혼이라는 관념은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관념, 존재와 비존재라는 관념. 형성되어진 것이 사람이 아닌 경우에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분리된 자아가 있다는 관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를 당신과 별개의 존재라고 생각하고, 좌파와 우파를 별개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속적인 시선입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인연의 소멸을 살펴보면, 그 인연 중 하나의 소멸이 다른 모든 인연의 소멸과 더불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음 혹은 망상이 일어났다가 저절로 쓰러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 또한 다른 인연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달려있다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형성되어진 것을 더 이상 분리된 자아, 개체로 보지 않을 때, 비로소 망상은 소멸합니다. 이들 인연이 발현되기를 그칠 때, 지혜로부터 일어나 궁극적 진리로 이어지는 인연은 다음과 같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지혜, 무화의 상태로 형성되어진 것, 생사가 없음, 존재, 비존재가 없음, 열반 망상, 즉, 어리석음이 없으면 형성되어진 것을 실제하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관점에서 보지 않습니다.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더 이상 존재와 비존재의 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에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관념이 소멸한 상태인 열반에 드는 것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멘